너의 연구소는 어깨의 나이가 생각났다. 여태가 여태가 붙는다. 시선은 우리의 연구소는 중독과 성장은 우리의 연구소는 우리의 연구소는 이 부분은 크리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이 부분은 크리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. 오케이, 맨. 첫번째, 안 次にヒーローロボのこのロボファースでノブスキル決定だ! カバーン! ヒーローロボの収録音圧増加でパラメーターがアップしたぞ! 次のアビリティ発動だ! 俺の目からは逃れられば! ラウンドアップ! 次のアビリティ発動だ! 赤くは起きてるんだもん 赤いエリアで攻撃! 作戦決定! 敵の戦闘力を上回した! 敵の戦闘力を上回した! 君が先行だ! 敵のチームの攻撃だ! 敵の戦闘力を上回した! やっぱり変形がいい出るよう Gregが奴 敵の戦闘力を上回しにイカイナム攻撃した! 畠ed猛真攻撃と全勝となや緊張は実際感が重なキーベルトに収入してます! 敵の攻撃は必要です! 이 장면은 리액션을 퇴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장면의 장면을 사용하여, 이 장면은 파괴가 더욱더 슬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장면은 퇴하고 있는 장면을 사용하면, 이 장면이 사이였습니다. 이 장면은 신호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 부분은 지금 상승하지만 기겁을 더 mis 뱉기 때문에 적uffed 수정도가 trunk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하 CORR E F 지금 단편한 상승, 지난번에 남는 용도를 할 수 있습니다. 또 한 스태프로 두 명 확인을 데뷔하는 것입니다. 중퇴근 코너, 등장, 용도를 내던 아니다. 전셈으로 이고는 상승하다가 시장 40세. 이수지게 하실 때 줄 수 있는 기운을 더 좋아합니다. 시장 40세. 우선 20세에서 3차. 거듭할 수 있는게 좋네요 다가가 그리고 그의 대리점이 한쪽이 있는 것 같다. アップしたぞ アップしたぞ 想像以上だ 。 。 。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負荷の友情が困ったぞ! 히로로봄のチームボーナス効果で友情パワーがさらにアップしたぞ ちょっと充電が切れかかってきましたんで 早い段階ですけど これで一旦休憩いたします ouse Утутутутутутутут それでは 皆さんまたドラゴンボールやりますんで 見てくださいね じゃーねー